이미 이 부분 하지 않았나? 중간을 끊고 다시 하는건 역시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네요 카우스의 훈련 카우스 너희들한테 쓰긴 좀 안타까 오우 이런 수류탄 더 주지 말아주세요 수류탄 더 주지 말아주세요 그러게 말이야 상기심해 어우 저기 떴다 어우 맞춰야돼 아우 씨 제발 아우 감이 떨어졌어 감이 감이 아우 오케이 플라즈마 캔은 없애버렸고 야금야금 한 마리씩 제거해 와 세 방 맞아야 돼? 오우 씨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예스 힌데 다 썼네 아 아 왜 그러니 임피리얼 가하드 와이 얼른 워프 게이트를 와 카우스 녀석들 진짜 순간순간 그냥 지옥에가 돌아다니는 녀석들 같으니 오이 오 Mount 자세한 거 저는 저의 정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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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같이 공감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모르는 표정향기 의미 중심으로 진정은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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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띄어 오우 팟 팟 아 피해 어우 갇혔어 아 너무 오랜만에 했다 전투 감각이 딸려 딸리는 짓을 많이 했어 자 로딩을 그냥 후딱 지어 넘기고 네 슬퍼할 시간이 없다고 형제 얼른 갑시다 황제 폐하를 섬기면서 죽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저기서 떠? 예상과는 전혀 다른 위치인데 황제 폐하러 이케 다 쐈고 이거 다 먹으렴 오우 얘네들 역시 임피리얼 가드 인내 전투 맞췄냐 안맞고 있지 오우 오우 전혀 소리를 처리해야되는데 예스 아우 쟤네 처리하면 예림한다 충전 좀 하자 요잉 요잉 떴다 호잉 호잉 오우 오우 말렸어 넌 무적이니까 신경 안써도 되잖아 왜 도망쳐 예스 방어 지금 강어리 떨어졌다 죽여 어우 어이씨 저리장은 피하기 싫어 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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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끝 아이고 통피해라 건방지게 말이야 플레이어를 생겨라 어우 정신 나가면 정신 나가면 어이 오우 피해 플라즈마 아니다 어디갔어 오우 미워네 용성을 살리자 마지막 끝 이제 또 악마니스톡에 튀어나올 것 같은데 이내에 카오스 마린이고 운을 주었는지 이제는 또 악마니스톡이 튀어나올 것 같은데 오! 발키리! 적재적소에 도와주러 오는구나 발키리가 북유럽에서 나오던 여신들이었나? 전쟁의 여신이었나? 전쟁의 여신이었나? 오! 어이! 아! 오케이 발키리는 안 도와주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변태를 한다는 얘기에요 변태를 검방시계 아무런 시기네요 아무런 시기네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번에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옥 오 마이 갓 약간 더 난이도가 상승할 것 같지만 괜찮습니다. 저는 이미 이걸 깬 경험이 두세 번이나 있기 때문에 몇 번이나 두 번 깼고 하나 한번 이제 하다가 이제는 이 영상 찍기 시작했으니 마지막 보스 순식간에 그냥 마지막 통쾌하게 가자 통쾌하게 플라이너볼트 플라이너볼건 그 다음에 라스캐논 있고 폴드폴먼트 설치 중세시대 이런 망치를 들고 싸울수이난 사람이 있었나 아... 말도 안되는 욕이ю 이기죠 2피를 가리네 한방이네 또 뭐야 뭐야 오케이 악마들 나오네 건방진 자식 스페이스마리너 고통을 느끼지 않았냐고 이래도 안느끼나 보자 이래도 안느끼나 보자 아니 바이바이 자 감사 아주 적절한 위치에 소환해 주셨어요 포잉 차근차근 한 발씩 없으면서 근정무기 해머를 들고 있어서 원거리가 좀 딸립니다 원거리인여서부터 다 처리를 하고 들어가려고 하죠 오우 조용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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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링크 야근짜근이 잘하자 아우 얘는 또 끊임없이 나오는구나 좀 더 방어구 강한 아우 얘네만 죽여야 방어구 높은 애들 아우 아우 둘다 처리할 시간이 없었구나 방법이 다 있지 방법이 다 있어 가자 컷씨는 볼 필요가 없다고?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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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못맞은거야 에라이 뭐 어희도 튀기라는거야 오우 지는거야 아우 푹 한 발이면 다 죽이는 것들인거같아 오케이 오케이 다른 데도 멀뚱멀뚱했는데 혼자도 말이야 어우 이러하네 이게 무슨 일이야 첫 분야 아니 군함 sticks 좀 weniger 스물 이준 Spit 천 ني